아, 아플나? 발로 찬다, 여자는 어? 보여 이게? 에헤... 숨을 때 없지? 트래블 처리해야겠다 스모크 그래넬드 스모크 그래넬드 스모크 그래넬드 아 보이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연막탄 해도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어이가 어이구 아 봤다 또 아 예체겠네 보이나 보네 안보일거 같은데 구석에 있으면 눈치 못채지 않을까 어떻게 알고 온대 완벽하게 차단 완벽한게 안전한 장소에서만 해야지 대충 가린거 같다고 하면 걸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쳐 맞네 아니 왜 때리는 거야 도대체 나 여잔데 왜 때려 아 스모크 안에서 살이 나면 몰라요 진짜 바로 아 뭐야 에이 아 그러네 여기 이게 눈뽕 당했다고 나오네 아 짱이다 짱 좋다 아 왜 더블킬 안되는 거야 아 개 어려운 거야 아 여자 힘 약해요 한번에 안 죽여져 아 기절이구나 아 아니 아니 진짜 제대로 할게요 여자는 두번이구나 이거를 내가 지금 처음 맞네 처음 알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휴지컬 힘들겠는데 말 그대로 휴지컬인데 여기 아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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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뒤에 누구 한 명 숨어있었어 위험했다 전화기 또 어딨나요 야 이번판은 진짜 야 보트는 별거 아니었어 이게 진짜 대박 어려워 어허 자 전화기 걸었다 오 좀비다 좀비 좀비야 아 뭐야 뭐지 나이스 좀비 잠재운다 애들 아 여기 뒤에 애들이 이렇게 숨어 있을 수도 있어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함부로 뭐 어떻게 못하겠다 어 좀비가 늘어나는데 야 이거 뭐 괜찮은거냐 나 좀비가 늘어나는데 아 망했다 아냐아냐 제발 제발 어 허리케인 온다 어 상어온다 상어 어디가는거야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 바이 좀비 부를게 어딨어 어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어디서 불렀지 내가 기억이 안나 지금 아 아 아 아 다 좀비와 데모는 그냥 이기는거 아니야 여자가 진짜 힘들다 아 나 또 걸렸네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닌가? 아 왜그래 왜그래 또 왜그래 좀비도 죽여야돼 다 좀비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게 낫나 아 이거 어 뭐야 무기상이 왔다 좀비가 나도 공격하나요 어 잠깐만 나도 공격하나 좀비가 야 무기상인 아 무기상인아 좀비한테 맞으면 어떡해 일어나 일어나 무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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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지마 무기야 좀비는 신고를 안해서 좋네 어우 단체 어 어 어 안돼 안돼 아 좀비한테 스치면 죽네 알았다 그냥 무조건 좀비 부른다 딴거 없다 이 게임 아 좀비 부르는게다 뭐야 이거 터트리는거 없어졌네 좀비 신고하네 아 아 진짜 쟤네 진짜 아 쟤네 뭐하는 아저씨들이야 왜 지키는거야 여기 오른쪽이 그거라 그런가 VIP 그거라 그런가 좀비 안 불렀나요 제가 아 사람 미는거는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좀비와 대자 얘들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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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도 없네 이번판은 좀비를 죽이면 사람은 신고하는데 좀비가 신고를 안한다는 소리 아닐까 그런 소리일텐데 좀비를 뒤에서 덮쳐야되요 좀비는 공격이 늘려 위험했다 다 좀비 됐는데 랩포대강 나왔다 이번판의 핵심은 좀비네 아 잠시만 사람이 아직 두명이 와 미쳤다 와 미쳤어 진짜 좀비야 날 지켜줘 좀비야 경찰을 없애 경찰을 없애라고 어 다행이다 경찰 포기했어 왜 포기한진 모르겠습니다 설마 다 갑자기 나한테 빼거지로 오진 않겠지 그래도 인간하면 뒤에서 접근하자 헛손질 하다가 내가 질수도 있어 아 너무 많은데 뭐야 콤보? 아 난 뭐 게임 오버인줄 알았네 뭐가 또 콤보 좋지 콤보 아 Werewolf 아 너무 네 아 진짜 좀비가 핵심이야 아까 전에 상어 날라오는건 도대체 뭐였어 기상이변이었어 아까 전에 그 상어 진짜 안 날라와서 다행이다 쟤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서있어 서있어야되라 기로티 좀비 마스터 넘어가고 파티버스 야 뭐야 신고하기전에 끝내는거 아냐 보너스 미션같은데 아 이거구나 나중에 피지컬로 제압하는거구나 일단 다 해놓고 연기가 되게 오래간다 전화기가 있어? 전화기도 어차피 없잖아 사람이 많으면 내가 다굴당해서 밟혀서 내가 죽어 사람이 많으면 내가 어느정도 제거하면 이기는거지 다같이 밟는거 있잖아 오픈 에어 아 뭐야 괜히 했어 오픈 인데 진짜 딱히 뭐가 없는데 야 다 뭐 갖다 넣는것만 있고 이거 올라가지나? 음 이거 뭐 누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될지 공도 있다 야 빠른 콜 아이씨 이렇게구나 콜 어디있지 아 가방있다 아 나 걸렸어 스턴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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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는데 왜 아 저건가 아 스턴범 아 스턴범은 경찰도 스턴범 걸렸어야 되는데 으흠 알았어 알았어 아니 일단은 그 전화기 보이시는분 전화기가 없는것 같은데 전화기 보이나요 고마을의 화장실 아 아 일단 누구 불러야겠다 안되겠다 도와주세요 가스살포인가 가스에 죽는거야 뭐야 이 가스 뭐지 아 가스에 죽는건가 와 말타고 온다 어 이거 너무 잔인하다 이거 음 음 이거 넘어트릴 줄 아는데 저거 부셔져있냐 box 띠띠띠띠띠 띠띠 아까 스턴범브 아 근데 이거 너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이 아이템이 아 써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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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내가 넘어지고 경찰은 무적이야 사기 아니야 뭐야 이거 불태우는 거였어 아깐 안 됐었는데 아 그냥 저 안에 시체 집어넣는 용인 줄 알았는데 뭐야 왜 아 가까이 가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얘들아 퍼져라 형 여기서 춤출 테니까 저쪽으로 퍼져 가스로 들어가 가스로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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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줌 오줌 질이면서 자네 이거 왜 뭐야 버그다 어 사라졌어 아 아 아 킬러 아니에요 킬러 아니에요 제발 킬러 아니에요 거기 전화기 없을텐데 왜 그리로 갈까 아 아니구나 시체본거구나 다행이다 어 곰돌이 출발 와 곰돌이가 깽판논다 다 도망간다 아 무기 무기상 왔네 무기주세요 무기주세요 무기 무기를 안줘 무슨 지금 밥을 먹어 똥똥똥똥똥 일로오세요 아니다 내려놓자 괜히 일어나서 더 신고한다 경찰오면 이걸 넘어뜨릴까? 경찰오잖아 이거 넘어뜨려 안 부르네 안 죽었구나 뭐야 뭐 먹었나 내가? 스턴 범부 스턴이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 모르겠어 와 곰 사람 잡네 아 이번에 절로 오네 아쉽네 하필이면 두명이야 돌아가시구요 집에 가시구요 고문신고 안하겠지? 어어 어어 무슨 일이야 이게 야 처음에 콤보 한번 터뜨려 보자 어? 나무 뭐야 새로운거 생겼다 그 콤보 전화부르고 전화부르고 근데 곰이 저기있다 지금 고맙다 그래 뭐야 뭐야 아 애매하네 애매해 이걸 안입어넘 이걸 쓸어볼까 아 에이 겨우 이거야 그래도 좀 많이 됐다 아 나 봤어 그새 그걸 보네 그새 넥스트타임 아리갓빠 저만은 경찰말이라 발동이 안돼요 아 아 이상한데 가네 곰 안도와주네 안도와줘 노래 꺼? 노래 계속 나오네 그래도 아 나 잡혔어? 나 여기있어 모르겠지? 뭐지 엑스트타임 어 기러니티 아 이 차는 안 움직여지네 뭐야 갑자기 왜 야 이거 같이 죽자 야 이거 같이 죽자 아 아 야 이제 빡세다 여기는 좀 다음부터 해야겠다 빡세다 여기 빡세다 빡세 여기 빡세다 빡세 아 아 아 나 진짜 아 아 아 리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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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사람들이 와 시민들 시민들이 짱이네 시민들이 범죄해서 잡네 곰 또 없다 아 점점 안 좋아지네요 이런번 내가 할 수 있는게 전혀 없는데 여기서 춤추는 일밖에 내가 할 수 있는건 없어? 비탄 으응 으응 비탄 뱋 뱋 뱋 뱋 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누가 한명 붙어있어야 되는구나 여기 음 정말 빡세다 이번판은 정말 빡세 어디 갈 수가 없어 어디 할 수 있는게 없어 음 여기서 기다려서 한명씩 없애는게 최고인가 이게 최고같은데 아 뭐야 아 나본거 아니지 시체지 아 망 넥스타임 그렇지 넌 너무 왔어 어 그래 간다 아 안되네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걸 뭐 하세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스톰 범 2개 니까 하나 떨궜지 밑에 여기다 하나 쓰자 으 으